포트볼 디켄터인 이탈리아 첸텔레인 와인 디켄터를 소개해드립니다. 와인병 입구에 넣는 코르크 마개, 그리고 디켄터 맞은편에 작은 마개가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디켄터 용기가 아주 매력적이죠? 125ml 들어갑니다. 리뷰시언을 위해 준비하는 와인은 샤토 몽페라입니다. 매우 파워풀한 꿀바디의 와인이라서 디켄팅이 필요합니다. 우선 솔렛 나이프를 이용해서 캡슐을 벗기고 디콜킹을 해줍니다. 와인병 입구에 디켄터를 꽂아두고 뒤 작은 마개를 열고 와인병을 기울여서 와인을 디켄터에 따라줍니다. 와인이 디켄터의 퍼짐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보이시죠? 이때 충분히 많은 산소와 노출되어서 비록 작은 크기의 포트볼 디켄터지만 큰 사이즈의 제품 못지않게 와인의 입맛과 향을 끌어오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머에 거의 차면 디켄팅은 멈추고 준비한 잔의 와인을 따르면 됩니다. 이때 디켄터가 병보다 높아야 합니다. 디켄터의 용량이 125ml니까 한 병의 와인을 6명에게 나눠줄 수 있네요. 디켄팅 후의 와인 맛은요? 당연히 좋습니다.